대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교통 운행 환경을 갖춘 서울 도심을 달렸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서울시와 공동으로 서울 상암동 자율주행차 시범 운행지구에서 2021 자율주행 챌린지 본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본선에는 예선을 통과한 6팀이 참가했으며, 교통이 통제된 시범 운행지구 내 4km 구간에서 차량 6대가 동시에 주행하는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대회 우승은 카이스트가 차지했고, 충북대가 준우승, 인천대가 3등에 올랐습니다. 우승팀에는 상금 1억 원과 함께 북미 견학의 기회가 주어집니다.